이 줄기 굵기가 젓가락 2개 정도 오늘 낮의 날씨도 어제만큼 더울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산을 오르고 있는데 벌써부터 숨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도라지 싹대 2개짜리가 보이네요 싹대 3개짜리 도라지 였네요 아래쪽에서는 긴 싹대 2개만 확인했는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옆에 작은 싹대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것도 장생 도라지인데 바위 밑으로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완전하게 채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더 성장하라고 이대로 영상만 찍고 이동하겠습니다 바위산 오르다가 싹대가 누워 있어서 그냥 못 보고 지나갈 뻔했는데 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도라지 뿌리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동하겠습니다 싹대 굵기로 봐서는 큰 도라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간 도라지인데 켤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이 바위를 한번 지금 큰 바위 사이에 갈라진 바위 같은데 조그만 바위인데 이것도 오래된 바위라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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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위틈에 작은 바위가 껴있어서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지금 40분째 이 바위 들어내려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많이 벌어졌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바위하고 아래쪽 바위 사이에 이 돌이 박혀있어서 그래서 심이 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심을 한 80% 밖에 쓰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라지 캔 다음에 원래대로 바위를 복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당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도라지긴 한데 지금 바위 들쳐내고 밑에를 또 보니까 돌 틈에 또 끼어 있습니다 이것도 100%는 채취하기가 힘든 도라지 같습니다 이거는 채취해서 조금 좋은 자리에다가 다시 묻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뇌두를 보니까 오래된 도라지는 맞는데 너무 좁은 데서 도라지가 자라다 보니 그렇게 크게 뿌리를 뻗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두면 이 상은 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해서 심어주고 그리고 이동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좋은 자리에다 묻어 주겠습니다 돌 틈 사이는 흙으로 다시 채워 주고 일단 도라지는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돼야 잘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바위 틈이 너무 좁은 데 심어주면 다음에 또 저 말고 지금 도라지를 발견했을 때 채취할 때 저처럼 고생을 하기 때문에 자리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겠습니다 이 주변에 흙이 좀 있어서 비탈산이라 배수도 잘 되는 곳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채취한 이 도라지를 묻어 주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아마 이 도라지는 제가 다시 와서 캐기는 힘들 것 같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누군가 이 산을 지나다가 아마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작은 도라지들을 채취하지 않고 산에 옮겨 심어주고 가기 때문에 뒤에 산을 오르는 저 같은 사람이 도라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을 다니다 보면 도라지가 이렇게 큰 게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데도 도라지가 있을 때가 있는데 저보다 앞에 산에 하신 분들이 그렇게 옮겨 심어주고 갔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심어준 도라지도 누가 발견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위 산 아래쪽에 도라지 긴삭대 하나가 있는데 시방 맺힌 게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바위 틈에 박힌 도라지 같긴 한데 정확한 건 내려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만 담아서 가겠습니다 시방은 6개가 열려 있는데 배도 이 정도면 굵은 편이고 내두 굵기도 굵은 도라지입니다 저 위에도 도라지 싹대가 또 있네요 이건 어린 도라지인데 지금 내두만 잠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싹대 줄기는 가는데 싹대 줄기는 가는데 또 예상외로 대물급 도라지가 가끔 있기 때문에 위에만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어리네요 어린 도라지입니다 어린 도라지입니다 지금 이게 새끼 도라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어미 도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굵은 싹대 도라지가 지금 보이는 굵은 싹대 도라지가 조금 전에 아래쪽에서 발견한 어린 싹대 도라지 어미 같습니다 이것도 바위 틈이 좁아서 채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도 더 자라라고 묻어주고 가겠습니다 생각처럼 도라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여기 위에도 있네요 원래는 이 도라지보다 더 대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어떤 분이 채취해서 간 것 같고 지금 제가 지금 자리 지나면서 이 도라지를 발견했는데 이것도 시방은 몇 개 매치긴 했었는데 지금 시방도 다 떨어지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시방도 좋은 자리에다가 실을 심어주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 노란 황금빛의 도라지 싹대입니다 이건 시방이 4개 5개 이것도 중급 이상은 되는 도라지 같은데 캘 수 있는지 한번 이것도 바위 틈에 있는데 조금 더 흙을 걷어내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두는 굵은 도라지네요 중대물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올리는 그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제가 하루 동안에 채취한 도라지 영상을 다 올리는게 아니고 일부만 올리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진짜 대물을 채취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 올리지 않는 도라지는 대부분 제가 당금주를 만들어서 집에 소장하기 위해서 영상에 남기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뒤에 한참 지나서 집에 당금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산에 한번 오면은 대체로 저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산에 시간을 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취하다가 도라지 잔뿌리를 다 채취 못하고 끊어서 채취할 때도 많은데 그런 도라지는 따로 제가 모아서 또 판매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오래된 장생도라지만 따로 모아서 술을 담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당금주 도라지를 찾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도 어린 도라지는 제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 도라지는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 도라지가 발견되도 만약에 자라는 환경 조건이 좋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겨서 심어 줄 때도 많고 안 그러면은 채취 안 하고 흙을 더 덮어주고 이동하기 때문에 자연의 식물을 다 훼손한다고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저한테 공격적인 그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유튜브를 지금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분들도 생각이 있고 그동안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도라지 줄기 같은데 아마 도라지 줄기가 맞을 겁니다 도라지 줄기가 맞네요 왜 줄을 타야되나 어쩌야되나 시방이 여섯개 여섯개 일곱개 열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바위가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자라면 발을 걸치고 도라지를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경사라 여기가 바위 절벽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급경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나무도 지금 약한데 조금 디딜 때는 있네요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외줄 끄내기가 귀찮아서 가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냥 채취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라지도 슈퍼 장생급 도라지입니다 이 줄기 굵기가 젓가락 두개 정도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길이는 대충 해도 40 60 80 100 하고 110 싹대 줄기는 슈퍼 장생급 도라지입니다 이것도 채취하면 아주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틈이 좁아서 채취는 힘듭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일단 채취는 못하더라도 이런 도라지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또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말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 봤자 건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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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